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우리 사도바울 선생님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적에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자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부모들이 이 세상을 떠날 적에는 가장 중요하고 또 비밀스럽고 가장 정말 그 마음에 일생에 살아가면서 모두와 낫던 그 가장 중요한 말을 자녀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바울 선생님은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추운 감옥에서 그 어두운 감옥에서 그 전기불도 환한 꽃이 아니고 호롱불 하나를 놓고 사도바울 선생님은 그 믿음의 아들에게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아담이 죄를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두 번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은 두 번째의 아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두 그를 믿는 자에게 의로움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공부를 할 때에 미국의 선교사님이 저와 우리 오목사님을 앞에다 놓고 막 새벽기도 하면 방학 때 새벽 기도하면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설교를 해줘요 우리는 꾸벅꾸벅 좀 이름 부르고 막 땅땅 치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목사님 우리 둘이 놓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에너지 소모하는 거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난 항상 용감하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가 아니고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가 중요하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분이 바로 저에게 말한 것이 뭔가 하면 기독교의 역사는 신비가 필요하지만은 신비주의자는 필요 없다 이렇게 나를 가르친 목사님이에요 제 목사님인데 그런데 참 법관하던 분인데 위에 상사하고 막 의견이 다툼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잿더리를 가지고 그 상사 딱 때리고 던졌어요 대갈통 때린다고 그런데 그 법관이 딱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잿더리 창문 딱 맞았어요 그 잿더리 떨어졌어요 그래도 그 밑에 다 화단이기 때문에 사람 안 다쳤어요 그리고 사편에서 미국 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물론 여기서도 예수 믿었겠지만 미국 가서 신학을 했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중국 선교를 20년을 했어요 내가 중국 하이빈에서 통역을 13년 했어요 중국 목사님의 설교를 한국말로 우리 한국 교포들한테 4명의 할머니로부터 나중에 600명까지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 수많은 그 성령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는 이라 이런 성령이 나타나는 그 힘의 원동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주변에 많은 많은 이런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70여 개의 그 초소를 또 세울 수 있게끔 이렇게 개인의 그것은 자랑이 아니고 결단코 지금 있잖아요 중국에는 저에게 채폐를 내려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의 모양까지 매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매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중국 가면 절대 동북상성 교포하다 하고 안 접촉해요 완전 중국인들하고 접촉해요 완전 중국 사람들이 있는 데가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그래서 그러니까 나 이전에서 중국 시민권 아니고 여기 그거 했잖아요 여기 한국 시민권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정말 많은 그런 모함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 간첩이라고 나를 간첩이라고 한국에서는요 그 예수 안 믿는다 해도 괜찮아 그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간첩이라 하면 다 주시해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자 예수 안 믿어 괜찮아 근데 자 간첩이야 하면 다 주시해 그래 내가 간첩이라고 이렇게 이 한국 교단에 있는 제일 큰 교회 북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때 정말 내가 불법 체류자고 한 여자로서 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거저 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를 축복해라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라 내 원수를 축복해라 나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10년 넘도록 저는 속옷 한번 벗어보지만 하고 계속 그 기관과 그 선교회 계속 축복했어요 그랬는데 때가 됐어요 이제 사당성신 3학년 졸업할 그때가 됐을 적에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열어주셔서 그 목사님이 집회하는 우리 동기생이었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가서 내가 딱 목사님 제가 박은혜입니다 박은혜? 박은혜 모릅니까? 목사님이 기억이 나실 건데요 아 기억이 좀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생각이 자라난다고 저 중국 교포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칼을 들지 않고 저를 죽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이 시간도 살아서 우리를 보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저 간첩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쫙 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생각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물은 쏟으면 못 가지고 옵니다 말은 뱉으면 입에 못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하고 같이 그거 하재 선교 같이 못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비둔해가지고 진짜와 가짜도 가르치지 못하는 목사님 회상이잖아요 여기에 선교회 그 목사님 진짜와 가짜도 모르는 거 어떻게 같이 합니까? 절대로 같이 못합니다 나 이것을 전 세계에 공포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목사님 만나기로 목사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 목사님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그 동기 목사님이라면 다 이렇게 왔어 선교사님 어찌고 어찌고 그렇게 말해 그래서 그 사모님이 나를 끌어안고 막 울더라고 그래서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그래서 청와대에서 저를 불렀어요 박연에 가는 곳마다 사람 받아 눈물 받으라고 해서 도대체 이 여자가 진짜 간첩이냐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나는 이 방송이 지금 있잖아요 생방송으로 나가도 메이 권씨 괜찮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은 엄련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안고 울고 그래서 목사님도 저도 한번 안아서 위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얼어풀했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와서 안아주고 그래 함께 또 눈물 받으라고 그래 어떤 요구가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전에 또 집회에 목사님 집회는 모두 다 방송으로 나가니까 제가 간첩 아니라는 거 목사님이 잘못 말씀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고 정화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공산당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이 땅에서 안 풀면 하늘에서도 못 풀잖아요 이 땅에서 모든 사람과 사람 관계가 다 풀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내 마음에 원한 되는 이 문제를 풀어버렸어요 풀으니까 내가 막 그 무거운 짐에서 내려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과 다 이런 매듭이 풀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막 찡당거리는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풀 수 있어요 다 풀 수 있어요 어찌나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문으로 지금 들어갔는데 어찌나 이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장차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판의 왕이고 또 이 게시록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들이 앉아 있는데 다 그 왕 된 자 왕은 있잖아요 이제 다 이기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제자가 돼야만이 신부가 될 수 있고 신부가 된 자만이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든 사람만이 그 예수님의 그 왕좌에 앉아서 그 모든 열곡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심판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며 지금 이 심판하는 어떤 것을 우리가 하면 심판을 안 받고 어떤 일을 안 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밑에다가 8절까지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나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을 것과 그 다음에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놀랐죠 천국은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아멘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종국 목적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 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코로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도 코로나 그 모든 그 여기에 있는 그 모든 그 뭐든가 15일 동안 입원하면서 그 모든 그 무슨 부서 부서마다 다 다 들어가봤어 음악실이고 중환자실이고 이병원에서 이병원으로 옮기고 이 병동에서 이병동으로 옮기고 이병동으로 제일 가차운 장례식장 병동으로까지 옮겨버렸어요 1동이 장례식장 옆에야 그런데 큰 길을 지날 거예요 그 7동은 여기 딱 장례식장 옆에야 그러니까 7동까지 옮겨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는 꼭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죽음을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제가 전문의 게시록을 설거하면서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 받으면 우리가 매매를 못해요 손주들이 막 배고프다고 난리하면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너네는 그러면 내가 하나 받지 아니면 우리 집에 하나 받지 그거 받으면 있잖아요 짐승의 그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과 영이 다른 것은 절대 타협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 원수같이 그렇게 그 칩 안에는 그렇게 그 칩이 이것이 마귀들도 얼마나 똑똑하다고요 그 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액체로 우리에게 그 뭐야 뭐라 하지 베리 침을 아니고 액체로서 우리에게 주사를 맞게 한다고요 백신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있는 그날 동안까지 건강하게 살고 쉬지 말고 전동하며 살다가 더 오래 살라고 칩 받고 그러지 비루하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명한다고 그랬어요 거저명한 원이 아니고 이 심판의 기준이 아주 엄숙한 심판입니다 어미명하는 이 유언 같은 이 말씀을 사도바울 선생님은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2절부터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의 오래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권하라 여기에 이 내용이 굉장히 깊지 않겠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이 66권인데 그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씀 한마디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뭔가 하면 범사의 오래참음 그런 심령을 가져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한 심령을 구하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인내의 도가 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인내로 그리스도의 인내로 우리가 오래참으면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성격이 암만 급하다 해도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인내 환난은 근데 이 인내 하나님 내게 인내를 주세요 인내를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셨나요 그럼 하나님이 인내를 주기 위해서 뭘 주는가 하면 우리에게 사건을 줘요 어떤 사건을 주는가 하면 환난을 줘요 환난 근데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환난을 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환난을 줍니까 우리가 닥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는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이런 환난을 저에게 줍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생명의 빛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종교에 처하지만은 멸망하는 짐승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종교한 생명의 반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알려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은 무엇이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래서 우리 딸이 오늘 저에게 카톡의 사진을 하나 보내왔어요 그 핑크색이 한 가지 핑크색으로 쫙 깔린 꽃밭 그 화면에 완전히 꽃밭이에요 그것을 딱 이렇게 보내고 아무 글자도 안 썼어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회답을 써줬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핸드폰 한가지 능력있는 솜씨를 찬양하노라 그리고 피저물된 이 꽃은 오직 한 가지 색깔로만 자신의 충성을 나타내며 하나의 사랑으로만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노라 제가 그 꽃은 오직 한 가지 색깔로 자신을 표현해요 창조주는 오직 한 가지 색깔로 그를 입혀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즉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여러 많은 스승을 두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많은 모델을 두면 좋겠지만 우리의 유일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인들로 믿습니다 강사가 오면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강사를 너무 친근하게 사진 찍고 그 강사에게 막 들러붙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은 아직까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지만 참 보기에 좀 그런 안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사진 찍을 하고 왜 그랬는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나의 신앙이 롤모델이라고 내가 탁 사나 버렸어 롤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이 무슨 롤모델이야 나는 그분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 누구에게나 다 우점과 장점이 있겠지요 그랬는데 우리가 전파하는 이 말씀은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어떤 사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부싱 예수 믿고 고난받아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하잖아 여러분들은 고난 안 받았습니까 코로나라는 고난을 통하여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므로 이 코로나로 통하여서 우리를 밀까부르듯이 까불어서 안 오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정말 여기에서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참과 거짓을 이제 지금의 이 작은 고난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면 앞으로 그 엄청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하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라 하는데 전하는 내용에는 먼저는 오래 참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르침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교사가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와 또 목사와 교사와 가르치는 자와 복음 전하는 자야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가르침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 이렇게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잘 가르치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고 경책하고 다 니 좋고 내 좋고 좋다 좋다 퍼싱 이 신앙이라는 건 타협하면 안 됩니다 경책하면 잘못한 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후지져야 됩니다 니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런 경책하는 마음과 경계하며 경계, 경책 비슷하겠지만 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사랑으로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전하는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알았습니까 그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안에는 범사의 오래 참는 마음과 가르치는 그런 간절함과 경책하고 경계하고 또 사랑으로 잘못되면 권하는 것 아멘 이것이 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자질이며 이 모든 것을 다 구비해야 되며 구비 못하면 전도 못하겠네 나는 아닙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알고 이런 목적에서 내가 이런 전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전하는 자와 그저 뜨거운 열정만 있으면 전하면 돼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데 열정으로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순국성교 저는 열정의 두 번째로 가라면 나는 서러운 사람입니다 열정으로만 결단코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열정의 영들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그 인내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가르치는 그 뭐든가 그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도 있어야 되고 변고치는 능력도 있잖아요 구비해야 되고 아멘 저는 중국성교에 내가 열정으로만 열정은 그래서 열정 좋지요 그럼 열정으로 교회가 세워집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단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중국에 얼마나 많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신천지에 미혹되어 가지고 그렇게 동방번개라고 여자 예수 예수 엄마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나와서 하나님 어머니라는 이단이 있잖아요 이제 중국으로 다 파성해 가지고 그 본부가 제주도에 세워져 있습니다 큰 빌딩으로 이런 마지막 시대의 연계가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추호의 그 뭐든가 타협을 용납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허락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하는 내용이 여기 다 포함됐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가 이르느니 그 때가 바로 지금 이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때가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이리 진리를 전하는 거 이 진리가 뭔가 하면요 어저께 설교할지게 너희는 진리를 알며 진리를 행하며 예배소서에 어저께 제가 참된 것을 하며 이랬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참된 것이 진리거든요 진리는 예수거든요 진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먹지 않고 이 말씀을 이대로 놔두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하나도 그러면 생명도 못 받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내게 진리가 되는가 하면 이 말씀을 내가 먹고 사건을 당할 적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합니다 내 감정과 내 이익과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순종합니다 아멘 그것이 내가 먹었던 말씀 내가 거기에서 순종했던 말씀이 나의 진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진리라고만 말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제 정말 충만히 들어올라 할 것 같으면 한 번 진리에 순종하면 한 번 예수를 얻을 수 있고 열 번 순종하면 열 번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정말 소학교 가장 숫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매일마다 우리는 수백 가지 사건을 만나는데 우리는 매버마다 죽을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강하고 우리가 너무너무 혈기가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실질은 믿는데도 우리 마음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너무 더럽고 추하고 혈기로 꽉 차가지고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항상 같이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정말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도 또 모르러요 그저 맹목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저 믿는 걸로 알아요 반드시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삶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정 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합니다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바른 교훈은 남의 말 못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했어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이 어떤 건가 하면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너무 멋있게 해 그 스타일을 배우기 위해서 그 목사한테 가서 또 이렇게 친해가지고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너무너무 있잖아요 그런가나 일반 목회자들이 그 뭐다 목회를 잘해 그럼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또 배우고 스승을 많이 두는 것은 있잖아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인들로 믿습니다 한 선생 앞에서 배워야 우리가 진리에 깊이 들어가서 배울 수 있습니다 두 스승을 모신다는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두 스승을 모시면 온전한 예수의 제자가 못됩니다 스승이 많으면 자기 사욕이 자기 사욕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마음을 스승이 많은 것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가 베드로, 안드레, 요한 다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라 세상 지고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그랬을 때 메시야라는 걸 알고 그들은 과감하게 옛 스승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교훈을 얻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의 죽으심을 체험하고 그의 부활하심에 함께 참여하면서 예수님은 떠나갔지만은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손 흔들고 불러불러불러불러불러불러 손 쎄게 흔들으면 성령 충만 받습니까 손 쎄게 흔들면 병이 치료됩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왜곡되게 배울 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참된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총신대로 보내주셔서 한국의 장자교단이 되고 한국의 가장 보수신학이라고 얼마나 우리 교수님들이 자랑하는지는 몰라요 공부할 때게 여러분들은 장자교단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막 우리를 막 이렇게 초올리면서 앞으로 졸업하고 나면 뭐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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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막 많이 해서 그런 데서 배웠어요 아무리 배워도 그런 건 없습니다 기도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신성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부싱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피값으로 받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에 조금의 옥의 티를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부족한 우리들이 함께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는 안디옥의 재단을 지켜야 되며 이 재단에 오직 생수만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박 목사님이 다 온전합니까 다 완벽합니까 아니옵니다 그러나 남에게 가지지 않는 그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점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에게 우리는 순정하고 그를 마음 아파하고 그와 함께 울며 밤에 우리는 그 가장 달콤한 밤잠을 자지 않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호소하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박 목사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박 목사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계속 이런 코로나라는 이런 풍랑을 거치면서 이런 환란과 우리가 정부의 그 무수한 핍박 받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내가 어느 가정에 신방 흘러갔어요 난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임충만 전도사님하고 같이 신방 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했을 때 그렇게 막 주시는 말씀으로 강력하게 설교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 가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참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내 몸을 담았고 은혜를 받았고 성명의 충만함이 체험을 받았고 생명의 생수의 담비를 우리가 이미 체험 받았기 때문에 내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 보지 않고 주님 앞에 눈을 고정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맞지 않는 거 우리 손가락도 길을 내가 난 새끼도 내 마음에 안 들 때 너무 많아요 형제간도 맞지 않을 거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사람을 보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 올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 스승을 품지 말고 여기저기 다녀도 별 빼쪽 한 데 없습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이렇게 자기 위치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 했어요 스승을 많이 둔 사람들은 귀때기가 진리에 돌이켜지는 것이에요 돌이켜져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른 교훈을 받기 싫어하니까 진리를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며 배도하는 일이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가 뭔가 예배 시간에 말씀은 한 구절 세워놓고 그 다음에는 막 그거 해요 웃기고 울리고 저 사람이 귀를 즐겁게 하고 감정은 막 이렇게 부풀리고 그러나 예배 끝나고 나면 말씀은 하나도 안 남아있어 하나도 얻은 게 없어 그래서 하하 웃고 즐거웠다고 봤어 그런데 거기에 미혹이 돼서 그런 영의 미혹이 돼서 계속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참 허탄한 이야기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에 진리에 내가 먹은 진리를 사수하며 지속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와 하나 되는 진리의 사도와 선지자의 복음 전하는 자의 그런 직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많이 있어 그런데 사도바루 선생님은 이 디모데에게 말해 그러나 이런 일이 있지만은 너는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그랬어요 신중하는 것 우리 신중 못합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늘은 여기 내린 저게 막 있잖아 교회를 정하는 것도 또 뭐 있잖아 무슨 문제를 그거 하는 것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제는 그런 일이 없고 신중하며 신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그리고 권한을 받으며 권한 받는 것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국 가는 길에 그 열차는 두 가지 두 개의 내루가 있잖아요 하나는 권한이고 하나는 복음입니다 너는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아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참된 복음이 있는 곳에는 권한이 따릅니다 그 권한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서만화 교회에 그들은 있잖아요 극심한 권한 속에서 배고프고 막 숨어있고 붙잡혀서 감옥 가서 사형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권한을 받지만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리관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코로나라는 권한을 이기고 이보다 더 큰 권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한 번 낳았다 한 번 죽는 것입니다 비루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값진 죽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권한을 받으며 했습니다 신중하고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도자 우리 전도팀이 어저께 그거 했어요 개강했어요 개최했다고요 전도팀이 어저께 오전에 예배 개최식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전도자가 돼야 되고 거기에 전도를 같이 우리가 이제 행해나가야 되는데요 전도자의 일이 뭔가 하면 아까 2절의 말씀 범사의 오래 참고와 가르침과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거 이거 전도자의 일이에요 전도자의 일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신중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이 바로 앞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했나 안했나 하는 심판이 어미 명하노니 이 심판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 난 늙어가지고 다리다 부고 허리다 부고 난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야 최선을 그렇게 못하면 우리는 기도라도 해야 돼요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나는 벌써 부어지고 나이 떠날 기약이 가까워 왔다고 이제 사도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곧 순교당하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믿음의 아들한테 전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영적 전쟁에 싸우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도 영적 전쟁 가정에서도 영적 전쟁 이제는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 날마다 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 나가세 내가 사백장 찬송을 제일 좋아하는데 내가 입안하고 있을지 우리 신랑이 있잖아요 나를 있잖아요 박은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박은혜 하면서 그 가사에 내 이름을 붙여가면서 이 호스를 수도 없이 긁고 울면서 그랬대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 정말 그래 너무 감사하지요 나 우리 신랑한테 그렇게 생각하고 못되게 하고 내가 막 발광을 하고 욕을 하고 나는 참 나쁜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모든 아내들이랑 남편에게 순동하라 이 말씀 제일 싫어 그래서 이 말씀 볼 적에는 이거 딱 넘겨뿌려 다른 이거 다 설교해도 요거는 설교 안 해 그랬던 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에 편식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빛을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이 말씀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이제 시행하지 순종하는데 우리 그 북경 신학원에 있는 학생들이 다 나를 또 보는 거야 진짜 순종하나 가짜 순종하나 우리 보자 진다지에 그 강한 여자가 그래서 나를 계속 테스트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면 빠른데 우리 신랑은 이렇게 가라는 거야 심지어 큰길 건너는 것도 나는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서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요렇게 질러가면 되지 그런데 우리 신랑은 딱 법관처럼 법을 지키니까 요렇게 횡단보도로 가라는 거야 옛날 같으면 이씨 이리로 가 애들 다 내 말 듣고 이리로 가는데 그래 어디로 가랍니까 내 보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멀리 또 이래 돌아서 이래 와서 다 건너온 다음에 막 애들 베끌하고 웃는 거야 아야 진다지에 정말 변했다고 그뿐만 아니고 공부 가르치면서 그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오 목사가 뭐라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있잖아요 박은혜하고 오 목사님 가르치면 쌈아서 강의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순종하고 나니까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교회 목사님이래요 박은혜야 너 죽을 때가 가까워 왔나 너 죽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변했지 어떻게 어떤 일로 이렇게 됐나 누가 너를 이렇게 했나 이렇게 변할 수 있게 했나 아미서님 막 의심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할 적에 제가 이런 얘기를 착 했어요 다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변하지 않아도 내 자식이 변하지 않아도 내 신랑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견책하며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하나님도 지금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를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유관 의의 면유관이 예비된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에는 의의 면유관 영광의 면유관 생명의 면유관 썩지 않는 면유관 이런 면유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바울 선생님은 물론 면유관이 여러 가지가 다 합당하겠지요 많겠지요 그래서 썩지 않는 영광의 면유관은 목자들이 받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을 잘 치는 양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서 때를 따라 양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양들의 형편을 알면서 양들의 마음을 상처받은 것을 짬해주는 이런 분들에게는 영광의 면유관 그런데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제 전도할지 각 셀에서 각 셀에서 이런 우리가 우리 셀에 있는 그 양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아픔과 근심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가 전도 다른 많이 새로운 데 전도하는 것 좋지요 그러나 지금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우리 양들 그들의 믿음을 경고하는 것이 또 더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하옵니까 그렇죠 새로운 사람 전에서 오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믿음 가진 사람들이 상처받은 마음 또 이렇게 막 흔들리는 마음 이런 것을 우리가 경고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시급한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거 내가 똑바라야 내가 똑바르게 가르치지 내가 똑바로 배우지 못하는데 내가 삐뚤게 내가 삐뚤데 내가 또 삐뚤게 가르치면 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자 전도인들 참 중요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게만 주실 것 사도받을게만 주실 것이 아니고 이 주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의회 면유관이 다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디모델 후서 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는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가르친다는 것과 전 복음을 전한다는 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정말 신중하고 그런데 어떤 상황이라는 배경까지도 마지막 땐 때가 일어내니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다 아껴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며 이 깨달은 것을 또한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생명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은사까지도 우리 전도인에게는 다 부여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그리고 또한 있잖아요 선지자는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는 받은 말씀을 목숨을 걸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기 모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고 또 목사 했는데 목사가 아니고 원하는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의 아픔을 짬해줘야 돼요 양을 치료해야 돼요 목자는 양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아야 돼요 그것이 참된 목자예요 그저 호각만 불고 그저 채찍만 해가지고 그 양들 키우는 데는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양이 어디로 가면 그 개가 가서 막 이렇게 몰아가서 오잖아요 개만 한 마리 두두고 그저 호각만 불고 그게 참목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셀장들 우리는 정말 참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셀에 있는 모든 양들을 우리가 잘 양육하고 그 아픔을 짬해주며 그리고 우리 제가 오늘 있잖아요 우리 한약 장로님한테 또 전화했어요 우리가 막 지금 우리가 신방 오라 하면 막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뭐 지고 지고 이유가 많아요 하여튼 그들은 정말 충분한 이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막 쳐들어가고 싶은데 쳐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또 월권하는 것 같아 나 이런 것도 한국 와서 다 배웠어요 나는 탱거같이 막 밀고 나가는데 월권 할까봐 장로님 먼저 그 셀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장로님 바빠서 못 가면 제가 찬양씨하고 찬양씨가 김유라 선도사님이야 내가 찬양씨라고 애칭을 만들어놨어 제가 찬양씨하고 함께 가서 신방하겠습니다 장로님 함께 그렇게 해주셔도 되지요 내가 그렇게 또 전화로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마음을 합류하면 보약무근 같아요 한약 장로님 저에게 보약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에 함께 합류하는 것은 그 나를 해준 맛있는 보약보다도 더 갑절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셰시의 예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디모데 아들에게 유언 같은 이 생명의 말씀 어미 두고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하나님과 그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이 모든 것을 안하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에 의해서 최선으로 하면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심판을 안 받고 생명으로 생명을 받고 또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szalmx-nyvm-nyvm-nyvm-nyvm-nyvm-nyvm ter-휘 mydm-nyv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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vm-nyvm-nyvm-nyvm-nyvm-nyvm-nyvm-nyvm-ny